보온아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우리 보온이 잘 부탁해요. 예, 알겠습니다. 제가 보온이 신우예요, 신우. 예. 내가 이따 설명할게. 오늘 먼저 들어가. 어? 가. 안 헤어지고 잘 지내네? 언니 덕분에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있어서요. 사랑? 네가 신우 두고 바람 피는 거 알고도 그런다고? 끼리끼리 논다고? 저 인간도 제 정신이 아니네. 바람? 신우 오빠랑 저 헤어진 지 오래예요. 네가 미쳤구나?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? 너희 미...